구청 공무원이 치킨집 바닥에 맥주를 쏟고 업주에게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지난 18일 대구 중구청장이 우리 구청 소속이 맞다며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사과문이 나오기 전날 해당 공무원들이 다시 치킨집에 찾아와 사과하는 모습을 놓고 태도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한 당시 CCTV에 따르면 공무원 3명은 사과하기 위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왔는데 앞선 공무원은 허리춤에 양손을 댄 채 상체를 기울이며 업주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고 뒤에선 공무원 중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팔짱을 끼고 옆구리에 손을 올린 채 사과하는 사람을 본 적 있냐며 부적절한 태도 같다는 반응과 함께 공개된 CCTV만 봐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공무원들과 구청에 사과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치킨집 갑질 공무원들을 칭찬한다며 비꼬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청은 현재 공무원 4명에 대해 개별 대명 감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통 플랫폼에 올라온 대구 치킨집 갑질 사건 무슨 추태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직접 답변을 달아 중구청장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남성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술잔을 들더니 안에 있던 맥주를 그대로 바닥에 쏟습니다. 잠시 뒤 이 남성 맥주를 또 버립니다. 혹시 미끄러져 사고가 날까 점주 부인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쏟은 맥주를 치웁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남성들 바로 짐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시 가게로 들어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 손님 4명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갑질 논란이 일자 결국 구청장이 나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대구시와 자체 감사팀에 진상조사 요청을 했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마음이 힘드네요라며 올라온 치킨집 내부 CCTV입니다. 남성 4명이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도 쪽에 앉은 한 남성이 술잔을 든 손을 테이블 밖으로 쭉 뻗더니 잔을 기울여 맥주를 바닥에 쏟습니다. 다시 일행이 맥주를 따라주자 이 남성은 1분여 뒤에도 테이블 옆 바닥에 맥주 한 잔을 전부 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빈잔을 입에 갖다대며 술을 마시는 척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키친타워를 들고 와 바닥을 닦습니다. 이를 본 손님들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며 가게에서 나가고 여성은 곧바로 바닥을 닦으며 매장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까 맥주를 쏟았던 손님이 다시 가게로 돌아와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항의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영상을 올린 작성자는 며칠 전 홀 마감 직전에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4명이 술에 취한 채 30분만 먹고 가겠다며 가게에 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작성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손님을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고 적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걸 보고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자신의 아내가 얼른 닦으면서 물을 흘리셨냐고 물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다 계산을 하고 나가더니 다시 가게로 돌아와 아내에게 막 따졌다는 겁니다. 작성자에 따르면 돌아온 손님은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했고 나중엔 다른 일행들도 가게에 들어와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돈 주고 사 먹는데 바닥에 볼일을 본 것도 아니고 맥주를 흘릴 수도 있지 자신들이 먹튀라도 했냐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부자되겠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작성자에게도 당신이 사장이냐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일행 중 한 명은 여기 구청 직원인데 이런 가게는 처음 본다 바로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거나 SNS에 상호를 올려 망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작성자는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아내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내에게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들다며 신혼부부인 저희에게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얼굴이 찍힌 CCTV가 증거로 있으니 구청에 가서 면담을 해보라거나 잊혀지기 전에 경찰 신고라도 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으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분했습니다.